안녕하세요. 내과 주치의와 신장 내과 전문의 조동혁입니다. 제가 내과 전문의 보드도 있지만 신장 내과 전문의 보드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동안 당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뇨는 일반적으로 일반 내과에서 핸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신장 내과 전문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구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신장 내과에 대해서 많은 컨설팅을 해드린 분들이 있는데 온라인에서 그분들이 저에게 신장 내과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줬으면 하시는 그런 오피니언도 있고 해서 오늘은 약간 신장 내과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총괄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신장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 정보가 굉장히 기본적인 정보가 될 수도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신장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신장이 안 좋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약간 개몽적인 측면의 방송이라고 오늘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신장 내과라고 하면 투석을 하는 전문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소변을 만드는 장기의 전문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장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장 내과 전문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보통 의대에서 피부과 2명, 성형외과 2, 3명, 비뇨외과 2명 이런 식으로 뽑지만 신장 내과 전문의도 2명 정도만을 뽑기 때문에 일반 내과나 일반외과 선생님들에 비해서는 그 숫자가 꽤 적죠. 그런데 한국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단일상병 기준으로 한국보건복지부에서 가장 지출을 많이 하는 질병이 고혈압이고 2등이 신장병이고 3등이 당뇨입니다. 당뇨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게 신장병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신장 내과 전문의 부분이 고혈압, 신장병, 당뇨의 합병증이기 때문에 단일상병 기준의 1, 2, 3등의 최악의 경우를 모두 관리를 하는 과가 되는 것이 신장 내과 전문의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신장 내과 전문의가 이것을 다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사들은 이런 환자들을 모두 핸들하기는 자신도 벅차기 때문에 투석만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 또한 투석 환자들을 많이 보기는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장 내과 전문의로서 항상 마지막 말기 합병증을 보는 과가 되어버리고 환자를 볼 때 왜 이렇게 방치를 하고 사셨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굉장히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투석에서 금전적으로 수입이 많다 보니까 많은 신장 내과 선생님들이 포커스가 투석으로 치우쳐 있는 것도 안타까운 사실이기도 합니다. 현재 미국 질병센터인 CDC의 가장 최신 자료에 의하면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의 조사를 한 것인데요. 전체 인구의 14%에서 15%가 만성신부전 1기에서 4기에 놓여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병원에 입원을 했거나 약노 기간에 있는 환자들을 제외하고도 20세 이상의 성인의 통계인데요. 총 미국 인구에서 3,100만에서 3,400만의 미국 사람들이 지금 현재 만성신부전 1기에서 4기 안에 들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분류를 하자면 만성신부전의 중증인 만성신부전 3기와 4기의 환자들이 총 1,500만 명에서 1,800만 명의 환자들이 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총 전체 인구에서 중증인 만성신부전 3기는 인구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만성신부전 4기는 총 인구의 0.36%를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많은 환자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고혈압이나 당뇨의 숫자는 훨씬 높아요. 그런데 단일상병 기준으로 신장병이 왜 2등으로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되냐는 것을 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먼저 희귀한 병은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신장병이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지만 2등까지 되는 가장 흔한 병은 아닌데 왜 2등이나 많은 의료비를 제출했냐? 무엇이겠어요? 환자들이 그만큼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도 많이 하고 검사도 많이 하고 어떤 치료도 비싼 치료 아니면 여러가지 치료를 받아야 되는 병이 되기 때문에 신장병이 지출이 많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치료를 받냐? 물론 투석 자체가 굉장히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그렇고 신장이 안 좋으면 심혈관계 질환이 급속도로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35세 젊은 남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콩팥이 완전히 망가져서 투석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암이 있거나 아니면 당뇨병이 어렸을 때부터 있어서 이런 환자가 아니라 차사고가 났든 암이 말견돼서 콩팥을 그냥 떴던 간에 콩팥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서 투석을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 됐을 때 35세 나이의 사람이 신장 기능을 상실을 하면서 그 사람이 심근경색증이 일어날 확률이 75세 남자와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35세가 그 정도로 신장의 기능이 망가졌을 때는 심혈관 질환이 급속도로 악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 수 있는데요. 그것까지 하면 오늘 유튜브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거는 나중에 점차 조금씩 조심해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신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한 10년 전부턴가 네이버 카페에서 신장환우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글로서 굉장히 자세하게 많은 정보를 예전에 써놨거든요. 그것을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그 신장환우 카페 사이트는 제가 밑에 링크에 달아놓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많은 의료비를 지초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합병증과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런데 환자는 의외로 증상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우리가 내과에서 건강검진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수술이 됐든 수술하기 전에 피검사를 하라고 했다면 거의 100% 신장기능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신장검사를 하고 수술을 할 때도 해서 신장이 너무 나빠지면 모든 수술이 캔슬이 되거나 전해질이 문제가 되면 모든 수술 계획이 중단이 되고 그것이 해결된 후에야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죠. 예를 들어서 신장이 안 좋아서 칼륨이 높았다. 그러면 칼륨이 높은 상태에서 마취를 하게 되면 바로 마취를 하는 순간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피검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진환 다른 합병증들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라고 해서 신장내과 전문의한테 리퍼럴을 하라고 의사학회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영국 맨체스터 대학병원에서 발표를 한 논문에서 조차도 미리 신장내과 전문의에게 리퍼럴을 하지 않은 환자들이 입원을 했던 확률도 많아졌고 사망을 하는 가능성도 월등하게 많았기 때문에 너무 늦은 리퍼럴을 하지 말고 미리 하라고 강력히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장내과 전문의한테 미리 리퍼럴을 하지 않았을 때 환자가 더 많이 사망을 했다는 그런 보고들은 1984년부터도 그런 보고들이 꽤 나왔었는데 그동안 의학 발전이 일어나면서 왜 신장내과 전문의한테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환자들이 일찍 사망을 하게 됐느냐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8년 전 정도에 굉장히 핫하게 뜬 이슈는 FGF23라고 하는 그런 인자들이 신장여과율인 GFR60 이하에서부터 벌써 활성화가 시작돼서 그 활성화된 FGF23는 동맥경화증을 급속도로 악화시키는 인자라는 게 밝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왜 신장내과 전문의들이 산성을 조절해야 된다든지 염증 반응 같은 것을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염제 주는 것을 막는다든지 신장의 해로운 약을 막는다든지 칼륨을 조절하고 인을 조절하고 요산 수치를 조절해서 신장을 오래가게 만들 수 있고 혈관을 보호하게 되는 일이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좀 더 과학적인 원리가 밝혀진 거죠. 그리고 신장내과 전문의는 그런 좀 더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어떻게 했을 때 신장이 오래가고 어떻게 했을 때 심혈관계 질환을 줄여주는가에 대한 치료를 더 전문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이 신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는요. 예전에 서울대학교에서 신장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자신이 신장병이 있는지 모르는 환자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따라서 그 환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거였죠. 그것이 서울대학교에서 한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공공연히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라서 환자분들께서 자신이 피검사를 했다면 피검사 결과지에 GFR 아니면 사구체 여과율 또는 그냥 여과율이라고 써 있는 것을 보시고 거기서 GFR이 62하면 신장내과 전문의를 찾으셔서 자신이 왜 신장이 나빠지는지를 검사를 하고 그리고 지금 나빠진 상황에서 어떤 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특정한 것이 나빠졌을 때 그것을 중성화시키거나 좋아지게 하는 치료들이 있으니까 신장내과 전문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